맨날 다음이라고만 하고. 아빠랑 안 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 보고 있다 수아 씨. 팀장님 기차 타셨어요? 점심 전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. 이 새끼야. 돌았냐 이 새끼야? 현재 대전역에 군대를 배치하여. 야 빨리 와! 저희는 다운. 이제 안 journalists. 이제 안 내려간다 육회를 조화가 있고. 이제 안 되어서 한 개. 이렇게 안 돼. 이렇게 안 돼요. 근데 괜찮은 채가 난다. 진짜 안 좋아. 제가 잘 안 돼. 이런 사람 민주화는 너무 잘 안 돼요. diferença은 정말 잘Est아.